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광야의 아홉 번째 진 알루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민수기 33장 13절입니다 돕가의 진척고 돕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의 진척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덟 번째 진진 장소인 돕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오늘은 아홉 번째 진진 장소인 알루스입니다 열 번째가 르비딤이죠 그래서 이 돕가와 르비딤 사이에 알루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한 번째 신의 광야이기 때문에 이제 신의 광야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째로 알루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알루쉬라고 하죠 이것은 사람들의 물이 거친 땅 그리고 나는 반죽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을 내가 반죽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죽해 주시는 인생이 될 때에 정말 능력 있는 셰프가 반죽하면 맛있듯이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죽하실 때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 돕가는 르비딤 쪽에서 약 18km 떨어진 지점으로 오늘날 와디엘 애쉬시라고 추정됩니다 와디엘 애쉬시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약 18km 떨어진 장소가 바로 알루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스의 뜻 가운데 거친 땅이라는 뜻이 있죠 알루스는 지형적으로 땅이 매우 거칠었습니다 또 매일 똑같은 만나를 똑같은 방법으로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도 점점 거칠어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내려주신 그대로 먹었습니다 자 초록해 16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러니까 만나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것이 만나가 된 거죠 그때의 모세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지 6일째 되던 날에 조리병법을 가르쳐 주셨죠 자 6일째 되던 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신광야에 있었죠 왜냐하면 최소한 신광야에서 안식일까지 지냈기 때문이죠 일곱째 날까지 지냈기 때문이죠 자 초록해 16장 2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안식일 전날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로 아침까지 보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 구워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감남류와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자 맛이 기름이 섞여있는 과자 맛 같았죠 자 민숙이 11장 8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분명히 기름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히브리어 쉐멘이라는 단어죠 이 쉐멘은 감남류를 가리키는 거죠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사용하는 감남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감남류와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만나를 기름과 섞어 반죽에서 조리하기 시작한 장소는 알루스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루스는 히브리어 알루시인데 나는 반죽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는 날것으로 먹다가 하나님 내르신 그대로 먹다가 여섯째 날 조리 방법을 가르쳐줬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떠나서 조리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반죽을 한 것은 알루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휘삼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49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반죽하였지만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의 요리법까지 가르쳐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또 잠원 21장 1절 이사야 64장 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0편 35편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인생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름과 밀가루를 섞어서 손으로 반죽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더만 최고의 셰프가 반죽을 하면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셰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죽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손에서 반죽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알루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감남류에 섞어서 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서 반죽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손에 반죽되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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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